안녕하세요. 저는 지올팍입니다. 보그 가족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I'm Still Fucking Christian 이라는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.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들어요. 이건 나오면 바로 돌리.. 유명해지면 헤어 컬러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그 유명해지는 건 월드와이드를 얘기하는 거라 아직 주황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딱히 그런 장르는 없고 이건 편집해주세요. 너무 솔직했다. 지금까지 저의 APM 콘서트였고요. 지올팍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굴양에 벨프가 생각났어요. 아멘